강프로입니다. 2차전지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LNF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에코프로처럼 강한 시세를 내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죠. 근데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왔다는 건 앞으로 좋지 않아질 만한 내용들을 먼저 반영했다는 게 되고요. 여기다가 밑에 에코프로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실제 23년도 7월 달에 에코프로에 대한 고가 형성이 되었죠. 그때 보면 여기 LNF는 고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죠? 저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장기 평선이 끌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위쪽으로 쏘면서 고가를 그냥 돌파시키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이쪽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야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 쪽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도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리튬 가격에 의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그런 쪽하고 연관이 조금 되어 있지만 그 LNF 같은 경우에는 LG앤솔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LG앤솔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니까 LNF를 보면 테슬라 쪽에 좀 변화에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맞긴 맞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피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강세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2차전지를 팔고 반도체 쪽으로 간다?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눌리는 그런 상황이 왔고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죠.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LNF를 팔고 똑같이 성장주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똑같이 성장주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반도체 쪽에 LNF를 보유하면서 내가 반도체 쪽에 당기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팔고 반도체로 이동한다? 그럼 양방으로 담아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먼저 반영하는 가격, 그리고 그게 상승 쪽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거쳐왔다. 그리고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그렇죠. 23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LNF가 에코 프로그룹보다 먼저 나왔죠. 적자 2,800억 찍혔습니다. 그렇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 이미 다 반영이 된 주가가 여기 3만 원 정도의 가격대라는 거고 지금은 17만 원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에코 프로그룹의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런 반등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것. 즉 돈은 괜히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죠. 저가에 사는 쪽도 있고 그리고 고가에 돌파하면서 사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고가 돌파하는 쪽을 공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리스크를 나는 시간으로 커버하겠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가치를 반영에 대한 가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LNF에 대한 움직임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내가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잡아가고 타점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이게 LNF를 보는 지금 시각입니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은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반영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2차전지 종목분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금향에 대한 움직임도요. 장기 평선을 돌파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할 게 아니라 타점을 잡아서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타점을 잡아서 매수 구간으로 이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내가 잘 사야 돼요. 가격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제가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NF. 자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LNF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번호로요. 다 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1월 1일부터 24년도죠. 4월 11일까지 계좌 수익률이. 실제 7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3개월 정도 걸렸죠. 종목 수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했을 때 가격을 공략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투명하게 계좌를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서만 공략을 한다. 팔았어도 다시 산다.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만들어요? 신고가 돌파 구간.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다는 거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LNF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랬나요?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 그랬죠. 이건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면 시장감회수 8시 52분, 8시 52분, 8시 52분 그렇죠? 다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돌파한 종목만을 따로 추려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가만 체크하면서 따라락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돌파 구간에 공략했죠? 75% 수익. 이런 부분이 다 녹아들면서 아까 전에 계좌 수익을 이건 종목 수익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들 보면 오늘도 13% 상승하지만 일단 저는 지난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26% 수익으로 끝냈고 3월 달에도 18%, 22%의 큰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종목군을 내가 매매를 한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만 추려서 매매를 하는 즉, 압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내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어디다가 보내는지 알아야 되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LN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LNF만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왜 해야 된다고요?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하니까 즉, 강한 종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라는 겁니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제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